미래산업에 대한 저의 추천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공지능 아토피셜 인텔러전스 AI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우리 생활의 많은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스마트홈, 로봇 등의 분야에서 큰 성장이 예상됩니다. 2.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버추얼 리엘러티 VR 아그멘티드 리엘러티아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은 이미 게임, 교육, 여행,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분야에서 더욱 다양한 응용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가상현실을 활용한 미술관, 증강현실을 활용한 식당 메뉴판 등이 그 예시입니다. 3. 자율주행 오타너머스 드라이빙 자율주행차 기술은 이미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 뿐만 아니라 로봇, 택시, 드론 배송 등의 새로운 서비스도 출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생명공학 바이오테크널러지 생명공학 분야는 의약품, 유전자 치료, 식물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앞으로는 이 분야에서 더욱 많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인간 건강과 식량 생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5. 인터넷 기반 서비스 인터넷 마이너스 베이스트 서버서즈 인터넷 기반 서비스는 이미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서 다양한 새로운 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홈, 스마트쇼핑 등이 그 예시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추천하는 미래산업 5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